열흘 전 심각한 홍수 피해를 입었던 독일과 벨기에 또다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도로가 물에 잠겨 차량이 떠내려가고 마을은 황폐하게 변했습니다 유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 가득 흙탕물이 거세게 흘러갑니다 세찬 물살에 떠내려온 차량들이 구석에 뒤엉켜 있습니다 현지시간 24일 벨기에 남서쪽 지방에 폭우가 쏟아져 마을이 물에 잠겼습니다 지난 14일 홍수로 36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된 지 열흘 만에 또다시 폭우가 쏟아진 겁니다 나무르에서는 산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이 미리 대피한 덕분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재산피해는 더 심각합니다 벨기에 정부는 폭우가 며칠 더 이어질 것이라며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대홍수 피해를 입었던 독일 라일란트팔트주에도 또다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집중호우 소식에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지만 다행히 추가적인 홍수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홍수 피해가 매년 더 심해질 것이라며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해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